과완역 과완역의 특징이 병원이 많다 누군가는 주민들이 나이가 많아서 병원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과완역은 병원이 많았어요 일단은 원래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를 한 두 개 이렇게 봤는데 아직까지 여기서 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 단지가 좋니 저 단지가 어떻니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어느 정도 입을 얘기하고 싶지만 좀 참고 있는 게 우리가 아직 많은 단지를 못 봤기 때문에 일단은 광안자일하고 그 다음에 드파인 현장하고 에일리닛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고 나서 뭐 쌍용예가를 또 평가해 보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드파인이 그거 아시죠? 예전에 레이카운티가 분양하기 전부터 거제 2구역하고 광안 2구역을 부산의 최대 재개발로 이렇게 기대를 모았던 단지거든요 그래서 레이카운티는 이미 지금 입주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제 분양하냐 언제 분양하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분양가만 봐도 분양 시기를 너무 잘 맞춘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래도 하락장을 맞으면서 부동산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을 때 딱 치니까 확실히 청약 경쟁률도 그렇고 제가 올 때는 계약률도 우리가 양정 3구역이었던 롯데프론테일처럼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일부 미분양 났다가 그리고 이제 해소되면서 해소되면서 시간이 좀 빨리 걸리냐 좀 더 늦게 걸리냐 뭐 요차일 뿐이지 충분히 그 정도는 뭐 완전 100% 완판까지 아니어도 계약률도 향후에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 라인은 그냥 옛날 상권 그대로 좀 별로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병원 보세요 1층의 약국이고 요금을 한번 보세요 요금을 보면 1층의 약국이고 2층부터 전부 다 병원인데 같은 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과가 있나? 거의 없죠? 이런 병원이 있는 게 진짜 최고죠 그리고 이 건물질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가는 동안 상권에 어떤 종류의 상권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융상권 이런 게 거의 없고요 근린상권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길 따라서 우측편은 한 블럭 정도는 다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리고 역세권이고 그리고 관광지가 또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게 발전된 모습은 별로 없어요 네 발전이라기보다는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또 올라와 있고 이런 건 없고 요 한 블럭 뒤에 보면 오피스텔이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 대단지가 없었다보니까 그런 소형 단지들 그런 단지들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자자자자 하나 빼먹었네 저기가 광안력 6번 출구죠 스타버치 한번 켜볼까요? 스타버치 스타버치 한번 켜봅시다 스타버치 켜가지고 지금 시작 누르고 출발할게요 우리가 광안력 6번 출구하고 광안력 6번 출구하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냥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타버치 눌렸어요 출발해보죠 일단 대로변을 걸어서 저희가 한번 가볼 거거든요 요거가 이제 드파인 네 드파인에 일단은 부출입구 쪽입니다 확실히 광안력 쪽은 바닷가 뒤쪽으로는 또 상업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건축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변으로 따라서 이제 뭐 아파트도 또 들어올 예정인 아파트들도 있고 네 우리가 방송에서 언급 몇 번 해드렸던 이 편한 세상 진흙모카 멘션 네 그것도 이제 좀 들어오고 해서 확실히 깨끗한 비유는 만들기가 힘든 지역이지 않을까 음 그렇게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꽤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아까 광안동 SK뷰하든지 쌍용예가라든지 디오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금방금방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는 우리 광안자이를 갈건데 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아까 6번축에서 걷고 있는 이 동선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지나갈 동선일 거예요 음 대로변으로 따라서 가는게 제일 일반적이니까 자 그래서 얼마정도 걸리는지 한번 우리가 또 체크도 해보고 한번 우리가 또 체크도 해보고 아 이렇게 골목골목을 보니까 확실히 검찰 현장이 눈에 들어온다 그쵸 응 네 네 또 방송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이 이제 상업지고 네 여러 혼다 자동차 매장이 보이는데 이런게 나중에는 저 뒤에 있는 음 저런 나홀로 아파트처럼 또 들어올 수도 있구요 네 땅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렇겠다 뭐 500세대 정도에 이렇게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또 40 몇 층 이상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막힐 수도 있겠죠 네 자 여기서도 한번 얘기하고 가야겠다 그래도 좀 이리 오세요 진해가는 사람들 좀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4차선 도로죠 이 수영로에서 바로 광안자이 들어가는 진출운로거든요 진출운로인데 지금은 4차선인데 예전에는 이 반인 2차선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안자이 천세대 가까이 되는 970세대가 있을 때는 이 2차선 1차선 2차선만 쓰다가 되게 불편했어요 과거 모습 보면 진짜 이것보다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진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교통체증도 있었고 근데 재개발 승인을 할 때 건축허가시민을 받을 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최종중공시민을 근데 지금 부파행이 딱 들어오는데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사실 그걸 구청에서 이 허가를 내줄 테니까 도로를 확보해라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넓힌거에요 지금은 4차선인데 예전에는 2차선이었어요 그래서 두파인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4차선 넓혀졌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광안동 특히 두파인 광안자이 에일리네들도 마찬가지고요 쌍룡 디오션 전부 다 입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입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입지가 뭐냐 입지가 뭡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프라이라고 인프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프라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인프라는 또 뭐냐 흔히 우리가 생활하는데 역도 이용할 거고요 교통도 이용할 거고 주변에 상가도 이용할 거고요 학교가 학생들 자녀가 있으면 학교도 이용할 거고요 공원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또 뭐 있을까요? 뭐 주변에 자연환경 시설이 있으면 또 자연환경도 이용할 거고 공원 같은 것들 그런거죠 이 모든게 인프라고 이 모든게 입지입니다 입지 그래서 여기가 입지가 좋다 좋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보면서 도대체 어떤 입지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벗으면 좋겠어요 스톱워치 스톱워치 아직 멀었습니다 저 강환자위까지 가야돼요 자 여기가 이제 광환이구요 광환이구요 자 조심하세요 차 조심하세요 차와요 차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강환자위 보고 내려오면서 설명해도 될 거 같아요 네 올라가시죠 많이 올라왔다 맞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한 8 9층으로 올라왔네 네 여기 이제 102동에 있죠 그죠 자 우리가 광환자위 지금 진출입로로 또 가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상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권이 없다고 봐져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많이 좀 개선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보통 재개발 구역들 보면 가장 큰 좀 단점이라고 하는게 아파트는 새롭게 변했는데 지금 당장 뭔가 상권이 쫙 형성된 것들 잘 못 봐요 왜냐면 시간이 조금 흘러야지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광환자위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차죠 20년에 입주해가지고 5년차인데 아 900세대 970세대가 이런 상권을 만들기에는 좀 역부족이구나 라는게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천세대가 아니고 최소 2000세대 3000세대 요정도가 되어야지 주변 상권에 영향을 줘서 상권이 좀 발달하거나 이런게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광환자위 주변에 한번 쭉 상권을 한번 보세요 요것도 펜스가 고쳐지면 확실히 이 도로도 더 개방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광환자위와 광환 드파인이 들어오면서 최대로 수혜를 받는 부동산은 요 도로변 건물들이죠 땅 왜냐면 좁은 길에서 넓은 길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잠깐 좀 쉴까요 좁은 길일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좁은 길이었기 때문에 상권이 좋은게 없었어요 이제는 4차선 도로가 됐으니까 좀 더 좋은게 들어올 수도 있고 상권이 안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냐면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면 광환 드파인 광환자위 대비 느껴지니까 아까 SK 강환 SK 같은 이런걸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거죠 최대 수혜지는 저는 여호블럭인거 같아요 아니면 또 반대편에 강환역 가는 방면 두개가 제일 수혜지인거 같습니다 상권동선으로는 강환역 방면 토지가치 활용성 부분 부분에서는 요쪽 방면 좁은 길에서 넓어지고 참고로 보상비가 평당 2억씩도 받았어요 입구쪽에 요 라인 딱 보이죠 길이 넓어진게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고가를 최고가 찍었죠 원래 저 도로변에 수용로 쪽에는 평당 6천정도 4천에서 6천 거래됐었는데 실거래가 되는데 보상때문에 평당 2억정도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재개발되면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건물거래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것도 진짜 돈이 되거든요 그런것도 있다 두평에 5억을 받았으니까 땅 두평에 5억 최고죠 2억 얼마입니다 2억이 아니고 2억은 몇천입니다 해운대가격인데 네 해운대 군압로가격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가 광안자이입니다 광안자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입주해서 이제 5년차고요 어 분양은 한 17년도 후반에 입주해서 한 5억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얘도 그때 약간 조건이 좋았던게 5억 중반에 분양해서 확장비도 무료였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도 무이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때도 분양이 좀 비싸다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약간 확장비 무료 그 다음에 중도금 무이자 이런걸로 조금 녹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8개동이고요 한 971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사실은 1.14라서 조금 빡빡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24평 31평 34평 40평 3베이 3베이 구조가 대부분 주를 이루고 최근에 34평이 이제 최고가가 보니까 21년 8월에 놀라지 마세요 14억 8천 103동 23층 A타입 판상형 저거죠 103동 저 앞에 보이는게 103동이거든요 23층 A타입이 14억 4500 찍었어요 뷰 뷰 보이는거 뷰 보이는게 14억대 뷰 안보이는건 거의 10억대 근데 최근에 실거래를 얼마냐면 저층이 한 8억에서 고층이 9억정도인데 한 8월달에 9억을 찍었어요 여기가 여기 또 앞동이에요 101동에 21층 A타입 그래서 조망이 보이는건데 9억입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에 얼마나 나오냐 1층 뒷동이 뒤에 있는 동이 8억 그 다음에 고층의 앞동이 15억 나와요 15억요? 이거는 조금 완전한 호가인데 요거 전 호가가 14억 요거 전 호가가 13억 그러면 광안대교 잘 보이는게 기본 12억은 다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세대를 못봐서 그렇지 요 앞동은 앞동은 앞동 고층은 광안대교가 되게 잘 보여요 거의 쌍용예가 만큼 보입니다 여기 막히는건 여기 막히는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기 101동에 일부말고는 왜냐면 얘가 남동향이거든요 바닷가가 남동향 방향이에요 보이죠 네 그리고 광안대파인도 101동하고 102동에 남동향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남동향이 뷰가 너무 좋은거에요 여기는 광안대파인 같은 경우는 한두동 그 다음에 일부세대만 보이잖아요 얘는 앞동에 교층 가면 웬만큼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뭐랬죠 광안동 뷰는 네 듬성듬성 뷰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철구총으로 갔다 그럼 광안대교가 이렇게 보이고 주탑이 보이잖아요 여기에 뼈쩍뼈쩍뼈쩍 건물이 조금 신경쓰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정도 그래서 완전 깨끗하진 않지만 광안대교 주탑이 싹 보이는 이런 조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뷰 라든지 뭐 뷰에 대한 입지는 광안대교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광안대교의 앞동 뭐 이런 것들도 좋긴 합니다 근데 얘는 많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동호수가 또 많잖아요 네 오션프라임들이 오션프라임들이 와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고층 정도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줘요 왜냐하면 오셔도 봤듯이 경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면서 까먹었는데 스타버치 끈 사람 오면서 안 끌죠 저까지 4분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한 10분 정도 되나요? 네 10분 정도 10분 정도가 딱 걸리라서 뭐 사실 완전 초역세권이라 말하기는 힘들고 그죠 역인데 역세권이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역을 이용하기는 편리하다 한 이 정도만 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만 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